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군해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관촌이라는 데인데요. 여기가 섬진강 상류입니다. 상류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배추밭에 나와있습니다. 이 배추밭에 나와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. 이 섬진강 상류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? 넓은데 이 지역이 지난 여름에 물이 넘쳐가지고요. 이 배추밭을 완전 덮었습니다. 여기가 이제 고추를 심었었는데 고추가 엄청 잘됐었습니다. 고추가 엄청 잘됐었는데 고추가 한개도 못 땄어요. 우리 그 여기에 지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. 정말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도 안나오고 농비도 안나왔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배추 4천포기를 심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엄청 잘됐습니다. 이 배추가 달고 맛있는 배추인데 또 이 배추가 이게 또 잘 안 팔려가지고 이 걱정을 하고 해서 제가 이 배추밭에 나왔습니다. 이 지금 이러한 그 속이 꽉 찬 배추 여러분들 이 한 포기에 3천원씩의 이렇게 여러분들 공급을 해드리고요. 여기가 전라북도 임실관촌인데 전주 군산 익산이 굉장히 그 가깝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100포기 이상은 제가라도 이렇게 배달해드리겠습니다. 배달해드리고요. 이렇게 한번 우리 여기 농사 짓는 지인이 나와 있는데 한번 배추를 잘라 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. 이게 속도 엄청 꽉 차고 이 뭐 예 이 지금 우리 그 농민이 지금 이렇게 잘랐는데 달고 맛있어. 예 진짜 맛있습니다. 이게 무농약 정말 유기농으로 지은 이 배춘데 여러분들 제가 품질을 보증하겠습니다. 이 한 포기에 3천원씩의 지금 4천포기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전화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주문전화 010-6608-4788 전화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게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가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